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세용 오늘도 그냥 뭐가 약간 관계도 나오면 관계도 나오면 아니 물어볼게 보라고 지금 이번에 왼쪽거 왼쪽거 같은데 하나도 없네 하나도 없네 하나도 없네 여기 여기 있다 여기 조치도 있냐 아닌데 뭐 막혀있잖아 막혔네 다 뚫어야 돼 아 일단 찍어서 나한테 보내 막혔네. 막힌거 아니냐? 막힌거에요 막혔네 일단 햇빛이 비추고 잘 안보이잖아 기름이냐? 뭐냐 이거? 기름 같은데? 물짓이 아니고 뭐냐? 앞으로 조금만 나 보세요 더 가? 더 가? 기름이네요 기름이야? 응 오케이 됐어 지금 소장님 뭐라 하셨냐면 사진을 찍으시면 돼 이런거 아니 그러니까 첫번째 차사진 여기 맨홀 찍고 찍고 이런거 일하는걸 찍는거야 그래서 그게 다 데이터가 되는거에요 이걸 습관을 하셔야 돼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막혀있는게 보이긴 하거든요 기름을 막혔네 기름으로 조금만 더 넣어줘요 물을 채우고 물탱 채우고 아 봐 여기서는 여기서 한번 루터들을 한번 써봐야겠다 오늘 따끈따끈한거 여기서 게시하는 이거 로터들일입니다 로터들일 로터들일 로터들일은 전방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때려주는거에요 때려주고 추진력으로 뒤에는 추진하고 전방을 이렇게 회전 로터들입니다 로터들일 로터들일 네 영상으로 한번 봐야겠다 이따가 앞 250바까지 걸어도 돼. 올려도 돼. 지금 미리 조금 올려도.. 너 항상 200바에 맞춰 놓고도지? 엔진 꺼봐. 엔진 꺼봐. 엔진 꺼보라고 엔진, 엔진. 아니야, 아니야. 이게 생각보다.. 걸어, 걸어. 아니야, 지금 불려. 내시경을 더 넣으라고? 안 돼. 내시경을 더 넣어야지. 아, 이해 못 하겠어요? 형! 아니, 그게 아니라.. 중간에 같이 있어야 앞에 쏘는 걸 볼 거 아니야. 아니, 여기 후방에 맞을까봐 그래, 지금. 됐어, 사진 찍어, 찍어. 꺼봐, 꺼봐. 렌즈 맞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렌즈 맞으면 어떡하려고 물을. 카메라 렌즈 맞으면 어떡하냐고 물이. 카메라 렌즈 맞으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그런 거지. 그래서 앞에도 안 미루는 거야. 렌즈 맞을까봐. 넣어봐, 넣어봐. 여기 뚫렸어. 지금 물 나오잖아. 이제 또 하나 나오잖아. 지금 기름이잖아. 꺼봐. 일단 1차로 쏘다도 나와. 나오네. 야, 너 좀 써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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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밀린다. 카메라 뒤로 밀려. 어, 밀려. 오케이. 됐어, 됐어. 됐어. 카메라 갖고 있어. 카메라 뒤로 빼놔. 물 내놔. 물 내놔. 어. 이거 빼. 수리 탄자, 수리 탄. 수리 탄. 회전. 회전자, 이제. 어? 회전, 회전. 회전으로 가. 어. 와, 나오는 덩어리다. 덩어리 나오는 거 봐라. 어챘. 우우. 어우. 아, 쒸. 두려워. 저기. 야, 쒸. 좀 적 하지마 해도 쒸. 쒸가 있는데. 한번 갔다 와더니. 중고. 한번 갔다 와더니, 중고 됐어. 아, 쒸. 자, 그리고. 요 앞에. 이제 고아버스 구찌는 이거는 아빠 사장님께서 만드신 그 구찌입니다 일반 구찌를 한번 보여줘야 되는데 자 이제는 수류탄으로 가지고 놀 겁니다 코끼리 회전 노즐 자꾸 헷갈린다 자 이걸로 이제 갑니다 이게 걸어 아 좀 세게 해 세게 해 세게 해 저 압력 올리러 압력 얼마야 지금 250백까지 250백까지 올려 아 괜찮아 올려 괜찮아 아 괜찮아 이게 격을 타야 돼 아 저저저 일반이 끄는 거잖아 이거 일반이 키는 거 어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찍어 찍어 막 머리서도 찍고 차도 찍고 그게 그 다음에 소장님 차도 막 찍고 이래야 돼 그런 다음에 나중에 그거를 갖고 있다가 블럭 올리는 거요 이런 것도 막 찍고 다시 올 수 없는 사진들이니까 아 나오는 거 봐요 색깔 봐요 이건 약해 얘는 괜찮아 얘는 회전 노즐은 추진력이 아니에요 터보 드릴이 추진력이지 그래도 잘 들어가요 네 오늘 한 거예요 오늘 오늘 여기 쓰려고 기르기 맞춰갖고 네 오늘 여기 쓰려고 기르기 맞춰갖고 네 여러분 거기 들어가면 비트를 한번 안내 받아봐 비트가 어딘지 알려줄 건데 비트 비트 아까 그분 어디 갔어 비트 물어보면 여기 비트 있어 지하에 응 그러면 이거 어디까지 들어갔는지 소리 들어보면 알어 그렇지 물어봐 물어봐 그분 어디 갔어 아까 그분 참고 mucha 뮤비 절반 물량을 좀 봐줘야돼요 왜냐면 물 떨어질 때 돌리면 펌프가 나가버려 엄청나고 있네 오우 냄새 봐라 오우 냄새 봐라 물 떨어질 때 말씀해 주세요 왜 안 줄어 그만큼 얘가 물을 보충해 주니까 그런거야 잠깐만요 물 떨어질 때 여기가 막혔네 또 막혔네 이제 1차로 뚫렸네 전화올것같은데 이제 여기가 여기가 passes 꺌르렁 와 이제 터졌다 이제 와 내려오다 내려오다 나오다가 뭐 막혔나 보다 나오다 쏟아지다가 아까 안 나오는 거고 뭐가 막혔어 나오다가 막힌 거에요 뭐 걸렸어 뭐 아까 큰 거 하나 터졌는데 뭐가 하나 걸렸어 아이씨 와 쏟아진 거 봐요 보이죠 이렇게 터지는 거 이렇게 원래 이게 빡빡 터지는 거야 이게 이게 폭포스야 이게 끝났잖아 이런 거 사진 찍으라고 뭐하는 거 이런 거 찍어야 아 진짜 타이밍을 모르네 아 이런 거 찍어줘야 되는 거예요 진짜 아 이런 게 그림에 이런 게 이렇게 이런 걸 찍어줘야 돼 이거 안 해봐 걸린 거 봐 여기 봐요 지금 막 나오잖아 지금 걸린 거 안에 여기가 막혔다는 거야 거기서 끌고 나왔어 막혀가지고 어 지금까지 막힌 거 다 끄집어내는 거야 지금까지 막힌 거 아 아 나 진짜 장갑 끼면 이 사진을 못 찍어 짜증나 진짜 아우 아 아 아 아 아 일로 쏟았어 그래 그래갖고 내가 거기서부터 끄집어내는 거 앞에가 기름이 막혀갖고 안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아까 털린 게 중간에 나오다가 막혀갖고 거기서 슥슥 소리 났는데 얼마 안 멀었어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다시 갈 거라고 거기서 막혀갖고 내가 갈 수가 없었어 이게 기름이 막혀서 지금 막힌 거 계속 쏟아도 나오잖아 지금 야 이씨 사진 찍어 너도 아 소장님 아 그야라 아 그야라 아 그야라 소장님 사진 찍은 타이밍을 몰라 딱 쏟았을 때 빨리 찍어야지 그냥 그게 그게 나중에 사진이 남는 거예요 진짜 사람들이 그거 보는 맛에 보는 거거든 터지는 맛 야 아까 여기 솟았어 아 진짜? 처음에 근데 지금 밑으로가 왜 안 내려가고 위로만 나와? 밑에 지금 기름이 깨있는 거예요 지금 쑤셔야 돼 밑에도 아냐 이걸로 쑤셔봐 저걸 쑤시라고 이걸로 그걸로 쑤시면 돼 꼬칭이 어디갔어 근데 이걸로 아 이걸만 따져도 여기 터지는 집 있어 그런데는 그냥 퇴차까지 그냥 해주고 나오는 거야 대장 야 내 차 옆에 자축에 보면 꼬칭이 있거든 꼬칭이 갖고 와봐 아 꼬칭이 너 안 갖고 다니냐 어떻게 해 야 내가 꼬칭이 너 야 내가 꼬칭이 너 사줬잖아 왜 추웠겠어 이거는 아 그거는 매누 같은 거 무거워요 이게 무거워야 돼 원래 이렇게? 매누 이 가벼운 것 같다 매누 들을 것 같아요? 아 이거 장정진이나 혀서 혀서 꼬칭이가 다 펴져 야 저기 식당에 식당에 물 틀어놓으라고 해 봐 왜 물 흘러나오게 식당이 다 끝났다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야 거기 어디까지 가냐면 쭉 와서 처음에도 계단 올라타는데 있지 계단 올라타서 들어갔을거야 아마 응 그 올라타는데 거기까지는 가야돼 뭔 말인지 알지 거기까지는 가야된다 그래서 식당에서도 저기서 늘까 말까라고 들어간데까지 계속 늘거야 최대한 걸어봐 걸고 걸고 안에 들어가해 거기 내가 말한데까지 누저히 들어가야 돼 아니 예 한번 끄지 말았 hego 한번 끄지 말야 돼 여기까지 빼고 여기서부터 박혀있잖아 또 어 어 어 내가 말하는 데까지 얼마나 걸릴 것 같애 내가 말하는 데까지 얼마나 걸릴 것 같냐고 거리가 지금 끌고 내가면서 들어가는 거야? 네 주철가면 녹슬러지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막 쌓여요 끄집어 내줘야 돼 또 토도 나오잖아 시커먼 물 나오잖아 시커먼 물 지금 시커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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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 많이 달아야 돼 잠시만요 전화기 조심해야 돼 마음마 저기 하니까 잘 타잖아 끌고 나오는게 느껴? 어떤거요? 끌고 나올 때 끌고 나오는감이 느껴지냐? 좀 뻑뻑하죠 뻑뻑해요 뻑뻑해? 이거 안들어가는데? 거기가 저기 아니야? 네 그런거 같아 다 써요 들어가 계속 들어가? 오케이 한번 그거 따봐 따봤는데 물 잘 내려가고 있어 오케이 가까이 오면 때려잡아 얘기해 오케이 다 풀어 다 다 빼 많이 빼 오케이 진작 이렇게 했어야지 거기서 뚜껑 딴 데로 넣으면 돼 뭔 말인지 알지 거기 복귀야 이제 넣을 때는 뚜껑 딴 데 있지 거기서 이제 작업하면 돼 거기서 이제 네가 신호 주고 작업하면 돼 내가 엔절만 넣어주면 되잖아 왜 그래 이게 아까 거기서 중소가 안되는데 계속 오바이팅 해 그러면 네가 네가 나가봐 내가 여기 있을게 알겠습니다 저희는 계속 오바이팅 한다고 서치 하나만 갖다 줘 서치를 갖다 주고 네가 밖에 있어 내가 여기서 운전할게 오우 기름봐 기름봐 복귀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빼 야 근데 잠깐 잠깐 빼 천천히 빼봐 천천히 천천히 빼 아니다 빼 빼라고 천천히 천천히 앞으로 오지마 앞으로 오지마 앞으로 오지마 그만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오고 더이상 앞으로 오지마 더이상 오지 말고 이제 뒤로 왔다 가면 이제 거기까지만 호수 길이를 계산해가지고 더이상 넣지 말고 거기까지만 최대로 생각하고 넣다 뺐다 하라고 고거 고마워 약속 이메일 모짜렐라 살팽 하트 하트 9배가 안좋아 9배가 안좋아 금방 썩 썩 조금만 더 넣어봐 조금만 천천히 천천히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승훈 신호로 잘해줄게요 arr significa 부 humour 승훈 상air 잠시만 더 zeigen Frog 한글자막 by 한효정 막힌게 아니고 구배도 안좋아 구배도 안좋아 구배도 안좋아 물이 항상 반차있어 구배도 안좋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구는거지 아니면 거기 맞고 맞지 못하고 아니 넣어 돌려 여보세요 돌려 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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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여기서 안 내려와 위에서 900 안좋아 900 안좋아 야 기름 엄청나다 기름 엄청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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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봐!! 야 너 봐!! 응!! 지금 덤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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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부질 뭐요? 회전! 초저히 들어가서. 초저히 잡은 것 같은데. 거주 ti우! 타패스 코커벨 fre구 고구마 세 ca어에 내가 트위는 야 꺼봐!! 구개가 엄청 안 좋냐 여기지 아 그거 약간 직접 한 거 같고 여기서 식당 한 번 넣으려고? 어디요? 여기서 식당 넣으려고? 아니요 앨범만 해도 한 번 꺾어보려고 앨범만 해도 한 번 꺾어보려고 여기까지는 다 했는데 여기서 한 번 최대한 식당에서 넣는 거리를 짧게 하려고 했죠 여기서 최대한 넣는 데 꺼 넣어보려고 아니 얼른 내가 한 번 담으려 그냥 이쪽 안쪽 건가? 배관이? 네 안쪽 거 안쪽 거에요 안쪽 거 빨리 얼른 담으려 그거를요? 네 아니면 아니면 얘인데 지금 얘에요 얘인데 지금 이리로 가야 되는데 자꾸 이리로 어? 아 예 여기서 하나 딱 그냥 올라파서 이런너로 딱 놔갖고 이렇게 채우고 쳐 빠르지 이어서 넣으면 그나마 빨리 주워가지 여기에요? 어 올라파 잠깐만 잠깐만 조금만 태워보고요 야 넣어봐 한번 넣어도? 어 한번 넣어봐 태워보게 와이티 아니면 저기서 풀러서 손으로 넣어도 되잖아요 풀러서 손으로 넣어도 되잖아요 풀러서 손으로 넣어도 되잖아요 아 ח제 아 어우 아 아 아 아 아 아 고기를 풀릴까요? 풀러서.. 흐르면 물이 막 떨어질 것 같은데? 이불질수록 모드라 탈수도 있어 안들어가네 너보고 있을때 다 잘라버려 저거를요? 그냥 저거 뚜껑 따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방향을 틀면 안되나? 짤다가 잡았으면 풀림도 힘들고 아 안타네 자리아 노즐 바꿔서 터보 드릴 바꿔서 봐 터보 드릴이요? 어 진동으로 할까요? 터보 드릴을 바꿔서 봐 야 꺼봐 끄고 네? 끄고 터보 드릴 갖다줘 터보 드릴 터보 드릴? 터보 드릴을 한번 태워볼게요 안탄다 네 터보 드릴 좀 나고 암을 좀 낚아 어 안되면 그냥 다운해요 빨리 네네 한번 해볼게요 시도한거 복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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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봐봐 나 봐봐 네? 어 지금 전화기 안 껐지? 아 껐어요 껐어? 그럼 다 전화하고 네 이건 진짜 나 위험하니까 압을 좀 낮춰 낮추고 200바 정도 내리고 네 그 다음에 신호를 확실해 네 어 들려? 네 잠깐만 잠깐만 아까 루즈를 맞았어 안 넘쳤어요? 도망갔어 도망갔다고 아까 준비됐어? 네 어 오케이 굴려 네 잠깐만요 어 아 잘 모르겠어요 어 어어 아 아 아 어 으 으 으 으 으 으 . . . . . .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갔어!! 들어갔어!! 도끼야 꽈봐!! 잠깐 호수 좀 줘 호수 당길게 한 10m만 당길게 호수 당길게 오케이 더!! 돌려!! 호수를 받고 있어 아주 좋아 오.. 바람 엄청 세네 갑자기? 네 쫄깃.. di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거기가 화장실하고 나오는 데와 만나는 자리라고 네 그러면 이쪽으로 출발 수iße 고마워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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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고 식당에 들어가는데 그럼 당기면서 좀 뺄까요? 돌리면서? 복귀야! 약하게! 복귀야! 압력을 좀 낮춰줘! 나 겁나니까! 나는 좀 이럴 바에요! 200개 조금만 낮춰주고 이제는 150개 낮추고! 복귀야! 내 말 다 들어! 네! 150개 정도 돌리면서 낮춰주고 150개? 어! 그러니까 돌리면서 150개 낮춰주고 네! 내가 스톱하면 그때 꺼져! 네! 오케이! 이제 돌려 이제! 키면서 150개 내려! 네! 오케이! 네! FireAN encompassesora freakingkt 여러 침에 인장할 수 없어요! 잘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복귀야! 엔진을 꺼! 나 무서우니까.. 이거 한 번 적게고 나서 노릇을 올렸어. 그게 너무 해요? 응. 아까 여기.. 이거 호스를 잡았다니까 엔진이 시동으로 해갖고 여기서 맞았잖아. 여기서 한번 끄집어내고 여기 또 끄집어내고 여기 또 끄집어내고 알겠습니다. 뭐라고? 뭐라고? 여기 너무 나온다고요 소리? 뭐가 나와? 어 나오지. 노즐 바꾸는 중이야. 노즐 바꾸고 있다고 노즐. 노즐 바꾸고 있다고 노즐. 돌아다니는 중심을 얇고 시동 한번 걸어 네 이백바로 맞춰 이백바로? 네 일단 엔진 시동만 먼저 걸어 내가 돌리지도 말라고 했는데 지금 돌리는거 봐 오 오 오 오 오 네 오 네 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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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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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돌려!! 수 competitions.. 출근 소리.. Invasion.. 아멘 아멘 어디 안 버리셨어요? 피하니 배우고 있었지 천천히 천천히 썩! 꺾이면 안돼 당겨 당겨 네 관계라고 네 천천히 천천히 빼 1m 빼 네 1m 빼 1m 1m씩 빼라고 1m씩 아 1m씩 빼요 어 빼 빼 더 빼 빼 빼 빼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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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쏙 쏙 쏙 거기서 돌려야 돼 기다려 네 기다리라고 대기 그냥 이따 또 한 번이나 아 돌려서 어 빼 호수 빼라고 이제 식당으로 가게 잠깐만 돌려 돌려서 빼 천 Urban 천라빈 돌리면서 it hotel 찹쌀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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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깼따까면 진짜 갈뻔했네 씨 와 오늘도 갈뻔했어 거기서 리모컨 대? 안 되잖아 해봐 어 꺼봐 꺼봐 이거 맞아? 어 그만 넣어봐 해봐 어 어디까지 들어가는 거냐면 우리 엘보에도 꺾어서 왔잖아 그러면 우리 계단 내려가지 거기 중간까지만 오면 돼 거기 화장실 있는데 거기까지 갔어 왔어? 왔어? 오케이 화장실 앞에까지 오면 돼 안전히 다 지금 배관 노즐 다 들어간 거 전 와이트 안탈때는 터보스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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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난 잘 타게 됐네 터보스토어 터보스토어 아니 다 타는데 이게 뭐지? 각이 저기하면 또 안타나봐 터보스토어 불꽃 터보스토어 여기가chuckles 터보스토어 터보스토어 자세히 와 구배가 너무 안 좋네 구배가 너무 안좋네 응 추 inverse 추측 추측 지금 есь 루기 연기를 연구 helicopters 잘 잠재부 택 승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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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서 만나요. 안에서 만나요.